안녕하세요. 서초관악동작에서 HCN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연극 두 교황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조휘입니다.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 연극 두 교황은요. 단순히 종교적인 벽을 넘어서서 현재의 교황과 그리고 차기 교황이 둘이 만나서 아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충돌하면서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 다른 거구나 그것을 대립하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가요? 여러분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? 혹시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서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틀린 것이 아니라 아 나와 다른 것이구나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곧 화합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조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